순천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장천동 한달살기 프로그램 입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입소식은 서울, 경기 등 관을 거주하는 20대에서 30대 청년 9명이 선발돼 참가했으며 장천동 한달살기 일정과 세부 내용, 현장투어 등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터미널 일원의 관계인구 증대와 지역정착연계를 목표로 5월 27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달 동안 순천시에서 살아가는 도시재생 장기 체류형 여행자 캠프입니다. 참가자들은 순천에서 생활하고 리추얼한 삶을 살아가며 문화체험과 도시재생사업지 투어, 다양한 활동으로 순천을 알아가며 순천 리추얼북을 만들고 온라인 매체에 영상과 사진 등의 한달살기 후기를 올려 순천을 홍보할 계획입니다.